미국도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두로 등장한 기후변화 탓인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미국민들이 당파에 따라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메릴랜드 대학과 7월 중에 조사해 23일 보도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민 인식조사 결과 민주당 진영과 공화당 진영이 상반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은 70 내지 80% 이상 폭염과 가뭄, 폭풍우와 홍수, 대형 산불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극단적인 날씨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탓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은 30% 안팎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 극도의 폭염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민 전체는 63%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민주당 진영은 85%나 되는 반면 공화당 진영은 35%에 그쳐 50%의 차이가 났습니다. 가뭄도 기후변화 탓이라는 미국민들은 전체에선 63%였는데 민주당 진영에선 80%, 공화당 진영에선 34%로 이 역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집중 폭풍우가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민 전체는 60%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민주당 진영은 78%, 공화당 진영은 29%에 그쳤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 탓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전체에선 60%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민주당 진영은 78%, 공화당 진영은 29%로 집중 폭우와 같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식 차이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 진영에서 8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공화당 진영에선 3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해 민주공화 양당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법 추진과 실행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까지 끌어들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외면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미국만 앞장서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본다며 중국 등의 적극 행동이 없는 한 앞장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시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휘발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줄이고 클린에너지로 일대 전환하기 위해 전기차, 태양열, 풍력 등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